우리 집 여기 진짜 좋다 그치? 응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손에 1등 미사다 유비야 배 아프다고 그러고 소통했어 트렁까지 나왔네 왜 이렇게 부동산에 짐 내놓는다고 말씀드려? 이사 많이 다녔어 6번? 7번? 그 정도? 이렇게 빨리 이사할 줄은 몰랐어 우리 집안 진짜 왜 이러지? 우리 집도 우리 엄마 아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아이 씨 제발 그만 아니 헤어질 뻔 빨리 헤어지네 결정을 하라고 제발 진짜로 헤어지실지도 몰라 근데 내가 안 헤어지게 할 거야 야 야 똑바로 좀 따라 너희는 말 있어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네 집도 너네 집도 어떡해 뭐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창문도 많아서 안 더워 아닌데 우리 집 엄청 더운데 별로 엄청 많은데 나방이랑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지킬 거야